첫 소식입니다. 성산이동주민센터 강당에 사진촬영장이 마련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내온 세월의 흔적을 사진에 담아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완성된 액자를 직접 전달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오전 성산이동주민센터 강당에서 어르신들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촬영에는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은 용모를 깔끔히 다듬은 후 전문 사진사의 설명에 따라 미소와 함께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액자에 담아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이 어르신의 댁 또는 경로당을 방문해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챙길 예정입니다. 이번 장수사진 촬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좋은 추억을 만드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